그거 안 버렸으면 딜기원 망하고 진짜 개 망할 수 있는데 어이 뭐야 만원 감사합니다 별님 혹시 그 이름이 별이신가요? 이름 예쁜데 별 나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별로 지어야지 배별 아 진 해야겠다 진 뭔 작업을 걸어요 이름 예쁜데? 이름 예쁜데? 이름 예쁜데? 뭐야 왜요 이제 이름 가지고도 놀려요? 그만하세요 곧 차별이에요 저기요 그만하시 그만하시라구요 차별 차별이라구요 베르며르 그만하세요 진짜로 그 전에 전에 제 친구가 나중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충으로 지우라고 배충 배충이라고 근데 진짜 띵했어요 근데 진짜 애들 진짜 뭐야 제 나이또라 애들이 진짜 짓궂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야 그거 약간 패드립 아닐까? 미래의 패드립? 준씨가 나중에 아들 낳으면 성으로 지어주라 뭐 성으로 지어요 그건 좀 아니죠 뭐 배인중? 배지밀 아니야 진짜로 좀 심해 페드립이야 동전지대 보면 마체테를 나요 거의 애 만지자 다칠랑 베지터 아니 베지터도 있었어 베지터로 지우라고 베런? 베런? 베런 나쁘지 않은데? 배집.. 미치.. 미친놈이냐 진짜 어떻게 사람이를 배집으로 지어요 미치.. 어이없네 진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어? 아이레인 본명이 배주현이에요? 같은 배씨네? 배수지 배.. 배주현 베이가.. 영을 삼켜주마 베이가는 좀 어 그.. 가.. 그 누구더라? 배.. 배두나 배두나도 있고 배두나, 배용준, 배종옥, 배슬기, 배도완, 배영만, 배호, 배안성, 배철수, 배수지, 배주현 더 있느냐 배두나도 있고 배두가 많아 배두가 많아 배두가 많아 배두가 많아 배두가 많아